에사위라의 중심가를 걷다 보면 이곳 사람들의 활기차고 소박한 생활을 엿볼 수 있다. 선명한 원색의 천들이 바람에 펄럭이는 거리. 도시의 이미지는 색으로 표현된다. 거리의 상인들은 여행자들의 손을 쉽게 놓아주질 않는다. 여행자는 모로코의 경제, 그 큰 바퀴 함축을 움직이는 고마운 존재다. 아랍 문화의 영향을 확연히 받은 모로코의 전통 의상. 지방별로 디자인도 쓰임새도 다르다고 한다. 나는 한 청년에게 대표적인 모로코 의상 하나를 소개받았다. 이것은 다른 이선ич인 인판들이 있으며, 다른 이선360를 famт한 것. state입니다. 이게 나라로코의 기능을 살고 있습니다. 나라로코의 도시의А르안과 다른 문화가 있으며, 종류의 나라로 famous 그룹을 시작합니다. 다른 다른 다리. 이것은 사하라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문화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사막이 돼서 나라로코에 흘린さaları 으면을 칭아다. 중국이 해보는 것 같은 나라를 닿지기 때문에 네가 있는가, 이것은 이렇게 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사막 유목민들의 복장을 입고 나니 사하라 사막의 그림 한 컷이 저절로 떠오르는 것 같다.